zip 한 번 잡아보죠 일로와노 오메 예 이번에 특기덕 그리 됐어요 스톰 벌써 걸렸어 너? 아아아하하 스톰 벌써 걸렸어?? 원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게 모넌이긴한데 이번에 그 정도가 좀 심해졌어요 아 빅뱅어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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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비까지 걸렸지 오빠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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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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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포 걸렸대 지금 얼버넌서 넌 지금 왜 오니 오빠컷 그건 아니었고 자 중립 오빠야 밀렸어 장난 아니네요 머리끌린이넘 파우스 샷이 가고요 한번 어허허허허허 아앗아앗아 하하하하 넘어졌죠? 자아 아이템만 더 먹어주고 어자 차지 야 너 병사로 한번 와주면 안되겠니?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망갈거야? 병사로 한번 가주면 안되겠어? 병사로 올 생각 없나? 너 나중에 만나러 올게 인케머스님 어서오세요 몰라 이거 또 못 올라가? 쟤를 쫓아가겠습니다 벌써 자러 가는거 아니겠지? 이야 정말 질풍처럼 두들겨 패는데요 해머가 인생은 차지죠 타워 함 넣고 어허 한 대 치고 어퍼카 원래 못먹어도 3차지라고 하하하하 차지에 취하면 차지 벽이라는게 걸립니다 제가 바지랑님이 좋아할만하여 이번에 끝나고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제가 뽕에 취하게 만들어드리죠 어허허허 어허허 폭소 저는 이걸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퍼컷을 퍼컷이 재밌더라고 볼진하면서 맞추기 좋고 다른거 너무 느려 저한테는 자 갑니다 중립 3차지 배운거죠 아까 야 너 너 안돼 가지마 나랑 놀아줘 크리스마스 나 너마저 떠나면 안돼 나하고 놀아주는 말이야 어어 어소어소어소 기계 이번에 좀 많이 추가된거에요 어어 아 그것도 또 바뀝니까 저저저저저저저저 오오오오 뭐 안돼 잔일하다기보다는 잔일하다기보다는 쟤가 약가구를 어떻게 해 샌드렉인데 뭐 어어 어어 아 야 야 야 야 너 지금 가는곳이 가는곳이 설마 으허허허 병사기 아 놓쳤어 아 놓쳤어 아 놓쳤어 롤링한테 한번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롤링한테 한번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쟤 자나본데 뭔가를 꺼내고 있어요 안을 먹고 있죠 피를 채우나봐요 그래 열심히 식사하세요 밥 먹을 때 방해는 안해 그냥 머리 좀 깨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아 오우 바로 쌀국수 얘기 나오지 제가 몇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식으로 잡을수도 있어요 이상 결혼 운동 삶